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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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포 명령한 자는 누구인가 80만 광주 오시민은 외침이다 비상금 해제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 전두환은 물러가라 계엄군은 물러가라 최후의 일은 까지 포장이다 짧지만 강렬한 대동세상 시민들은 질서정연 주먹밥은 서로 서로 나눠먹으며 5월 광주의 평화는 너무 짧았구나 1980년 5월 80년 5월은 97년이 되어서야 헌법을 물랑케한 내라는 선동세는 헌정제서 수의한 정당행위가 되었구나 민주주의 씨앗은 피 피로써 근남도에 새겨지고 시민들의 투쟁으로 역사의 제자리를 찾게 되었구나 소문 내주세요 빠르게 슈츠 간단하게 슈츠 여론조사 코리아